2013년 8월 7일 슈가의 로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풀메이크업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화보 촬영을 두 개나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쾅해 보일텐데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지금 다음 앨범 준비에 곡 작업에 안무에 화보 촬영에 요즘 몸이 한계인데 굉장히 슬플 정도로 바쁘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차에서도 가사 쓰고 화보 촬영 도전에도 가사 쓰고 이래도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빨리 더 막판 스포트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우리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주 멋진 방탄소년단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2013년 8월 7일 슈가의 로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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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으로 시절